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딸이 물론 시집을 간다는 건 이제 그 부모 곁에서 떠나는 그런 섭섭함도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걸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앞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가 결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신랑도 그 잘 그 사위도 서로 잘 맞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. 듣고싶은 날씨가 많고 나는 그녀가 될 것 같고 결혼 생활은 누가 조금이라도 참으면 무사히 그 시기를 넘길 수 있고 누구든 이제 30년 넘는 동안 다른 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화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면 무사히 저희처럼 60세가 될 때까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그리고 행복하고 서로 믿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배신 안 하고 일단은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사랑이 끊이지 않으려면 서로 이해심도 많아야 되고 배려해주는 마음도 커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 3주년 5주년 7주년 10주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둘이 살면서 협조하면서 서로 늘 소통을 같이 사이좋게 하면서 꼭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끊고 싶습니다 사랑이 끊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